한글자막 by 한효정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해능대사 제6조 해능대사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해능대사는 5조 홍인대사 설명을 할 때 많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해능대사에 관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해능은 홍인대사로부터 법을 받고 너는 바로 교화를 하지 말고 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 3년간 사냥꾼들하고 같이 섞여서 전혀 수행자처럼 행각을 놔두지 않고 섞여 살았어요 그러다가 홍인대사 말씀처럼 연수가 차서 이제 교화를 하고 세상에 나가야 되겠다 하고 처음에 나간 곳이 법성사라고 하는 절이요 법성사라고 하는 절은 인종법사라고 하는 분이 주시스님인데 인종법사가 옆에 있고 또 승려 두 분이 대화를 해요 뭐라고 대화를 하는 거니 그때 마침 바람이 불면서 그래서 절에 가면 높이 길을 세우는 대가 있어요 거기다 팔랑거리는 깃발을 붙여놔 인도는요 중인도는 전혀 평해지대요 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 이렇게 깃대를 세워놔도 아 저가 절이구나 이렇게 보여요 그런 번기라고 그러는데 번기 이후에 절을 표시하는 깃발이 나부끼니까 두 스님이 서로 얘기를 하는데 한 스님은 바람이 부는구나 그걸 말하고 아니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깃발이 날리지 그렇게 두 분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혜능대사가 옆에서 간섭을 했어 그거는 번기, 깃발이 날리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닐세 당신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런 말은 처음 들어본 말이죠 세상에 사람이 온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오고 있으면 그 사람이 오는 것이지 내가 마음이 흔들린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오니까 거울에 오는 것이 거울에 그대로 비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온다 하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작용하는 바다 만약 마음으로 작용하지 않으면 사람이 와도 온다고 말을 하지 않아 사람이요 누구를 찾지 않아요? 김 암흑에를 찾아 그런데 방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서 암흑에, 조 암흑에만 있고 김 암흑에가 없어 아무도 없네 문 닫아버리는 거야 자기가 목표한 것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마음에 없으면 없는 거야 그러죠? 일체사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일체사가 마음으로 태양이다 마음으로 바다다 마음으로 허공이다 이러니까 허공이 있고 태양이 있고 있는 것이지 마음으로 만약에 생각하지 않으면 우주도 없고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마음이 있어서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다 있는 거다 그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주지, 인종이 하, 이분이 지금 해능은 거사복을 입고 갔어 스님복을 입고 간 것이 아니라 거사복, 평복을 입고 간 거야 누군지는 몰라요 행자로 알았는데 이분이 보통뿐이 아니네 알고 당신의 스승은 누구요? 하고 밤에 초청을 해서 물어봤어 내 스승은 홍인대사여 원 스승은 달마다 하고 달마다께서 주신 가사와 발의를 보여줬어 그리고 이분은 선정의 종통을 이은 분이구나 그래가지고 인종법사가 해능대사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거기서 1년이 지나자 스님이요 한 곳에서 1년이 지내면 소문이 나요 보통 사람은 소문이 안 나는데 좀 특별한 분은 금방 소문이 나 행자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오래 있을 모대 그래서 1년이 지내자 조계산 보림사로 갔어요 조계산 보림사로 갔어 거기를 거쳐서 다시 소주에 있는 대법사로 자리를 옮겼어 스님들이 이렇게 자리를 많이 옮겨요 자리를 옮겨 자리를 옮긴 것이 스님들의 맛인가 봐 이제 수양을 하면 좀 지루한 감이 있어요 옮기면 새 마음으로 또 옮기면 새 마음으로 독공이 되니까 그래서 자꾸 옮기는 것 같아요 옮겼어 그 대범사에 계실 때 육조단경을 설했어요 육조해능대사는 육조단경으로 유명하지 않아요? 육조단경으로 유명해요 그분이 가르치는 법원은 단경, 육조단경이에요 단경인데 그를 육조단경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본 이름은 육조, 법보단경 그렇게 말을 해요 좋은 말이 육조단경 그러죠 육조단경의 내용은 자성, 신불, 마음부처님 자성불, 자성을 중심으로 견성오도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온다 수행자가 처음에는 많은 법문을 배워요 그래서 법이 도가 박혀있는 줄로 알아 도가 하늘 허공에 있고 우주 마늘 가운데 도가 있고 스승에게 도가 있고 경전에게 도가 있고 이제 도를 자꾸 박혀서 구해 그런데 이 해능대사가 단경을 통해서 도를 구하는 자는 마음에서 도를 구하라 불 도를 구하는 자는 자기의 마음에서 불 도를 구하라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는 여기 오신 것은 도를 구하라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와서 도를 구하지 못해 어디서 도를 구하냐면 스스로 스스로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닦아서 자기 마음으로 깨달은 바가 있어야 거기서 도를 구하는 것이지 이렇게 말로 듣고 글로 보고 밖으로부터 구하는 것에 의해서 도를 구할 수는 없는 거다 되게 이렇게 밖에서 구하려고 평생을 노력을 해요 밖에서 구하려고 가령 내가 병이 들었어 위력을 구한 위력에 의해서 내 병이 치유해지다 그런 소망을 가져요 그러면 밖으로 향해서 기도하겠죠 그러죠? 그런데 정작 위력을 내리시는 분은 안에 신분이셔요 이론호 광명, 이론호 광명 마음부처님이셔요 그분이 위력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론호 광명, 이론호 광명하고 늘 외우면 마음이 일심으로 통해요 마음이 하나로 확 뭉쳐요 하나로 뭉쳐 그러면 브리즘을 대고 햇빛을 벗히면 햇빛은 평범한 것이지만 프리즘을 통하면 열을 내서 불이 나요 그러듯이 마음이 평범한 것이지만 뭉쳐서 일심이 되면 빛이 나요 아시겠죠? 잘 알아야 돼요 수행자가 이걸 모르면 핵심이 없는 수행자예요 이걸 모르면 평생 수행 닦아도 실효가 없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론호 광명은 곧 일심이에요 일심이 되면 자연이 위력이 그와 함께 있어요 위력이 함께 있어 그래서 이 육조단경을 그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마음에서 구하라 마음이 티가 없이 맑아지면 광명할 것이요 마음이 광명해지면 일심이 될 것이요 일심이 되면 위력을 얻나니라 그런 내용이 육조단경에 서술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통해야 된다 이런 교훈은 여러 부면에서 나와요 말은 바뀌어도 전부 매기 금액이에요 오늘 우리가 전등록을 배우는 것은 말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으면 다른 면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다르면서 그 모든 다른 말이 하나로 통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걸 배우려고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많은 조사석도 예화를 많이 들죠 스승과 제자 간의 어떤 대화를 나누었다 그거는 어떤 개성을 통해서 제자에게 가르쳤다 이런 걸 배우는데 배우는 것이 하나로 통하는 것인데 하나로 통하는 맥이 바로 육조단경에 나오는 그런 맥과 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견성오도라고 해요 성품을 보아서 도를 깨닫는다 견성오도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견성오도 성품을 보아서 도를 깨닫는다 그런데 이 견성오도하는 길은 도노우 수행법을 취했어요 이 육조단경은 도노우 점점 닦아서 깨닫는 게 아니고 문득 깨닫는 그 길을 취했어요 문득 깨닫는 그 길을 취했어요 이 성가의 전통이 바로 문득 깨닫는 거예요 도노우, 도노우 길을 가르쳐요 저모문도 아주 중요한 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보통 성형자는 전부 저모의 길을 통해요 배우고 듣고 명상하고 손을 닦으면서 점점 깨닫는 거예요 하나 깨닫고, 둘 깨닫고, 열 깨닫고 이렇게 백천만을 깨닫려 가면서 큰 깨닫음에 도달하는 저모의 길을 택하여 가는 건데 오래도록 전생부터 닦아온 도인은 한 손이 듣고도 딱 깨닫뻘해요 그런 도노우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노냐 점수냐는 것은 자기가 근기가 낮은가 높은가의 차이에요 그런데 이 길은 도노우 길을 가르쳤어요 도노우는 내가 일생을 수행해야 되겠는데 문도 탁 깨달아서 그 깨달은 심지를 가지고 더 공부를 해갈 건가 그렇지 않냐 하면 점진적으로 깨달아가면서 공부를 해갈 것인가 어떤 것이 효율이 있겠어요? 도노우 해야죠 성냥풀을 탁 키면 말이죠 확 일어나죠? 그렇죠? 성냥풀을 확 일어나죠? 그렇게 도노우 하나를 깨달아도 돈으로 깨달아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이 깨달음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스승이 말씀하실 때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도 그 깨달음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느낀 자예요 안에서 느끼는 자가 없으면 아무리 밖에서 들어와도 깨달음이 없어요 알기만 하는 거죠 알기만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소울이 있는데 소울은 이렇단다 말로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소울을 그려 근데 가서 한 번 누르러 보면 딱 보여 버리지 않아 그렇죠? 말로 듣는 것도 한 번 보는 것도 다르잖아요 한 번 보는 것도 다르죠? 그게 견이요 견성 마음을 본다 마음을 알아차리지 않고 마음을 듣지 않고 마음을 본다는 것하고 마음을 듣는다는 것도 달라요 탁 보는 거예요 그거는 그만큼 마음이 깨끗해진 것이죠 보뇌가 다 사라지고 보뇌가 사라지고 깨끗해진 거예요 티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죠 내가 선을 통해서 그걸 보는 거예요 마음만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은 우주와 하나예요 돌을 공부해 가면 마음이라는 것은 형상이 없구나 형상 없고 보니까 우주 마음하고 둘이 아니구나 형상 있는 것은 하늘이 다르고 땅이 다르고 물이 돌과 바람이 다 다르지만 형상 없는 자리는 작은 것과 큰 것이 미세한 것과 전체가 도무지 하나로구나 이걸 알게 돼요 마음이 곧 우주 진리라는 것을 투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깨달은 분은 천하 만물을 보고도 깨달아 내가 성품을 본 사람은 다른 만물을 보거나 누구를 사람을 보거나 성품으로 볼 줄 알아 그런 견해를 갖게 돼요 이것이 견성오도예요 견성 성품을 보아서 돌을 깨달은 분 성품을 보아서 돌을 깨달은 분은 천하 만물을 봐서 똑같이 알아요 그 점이 달라요 욕조단경은 도노우 수행법을 강조하고 저모우 수행법을 배척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갈매져 있어요 저모를 점점점점 호덕거리지 마라 그런데 이게 전혀 생각 없이 그냥 가면 저모우기를 갈 수밖에 없어 도노우기를 한번 가리라고 하고 결심을 해야 도노우가 되는 것이지 그냥 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네가 오늘 밥 먹었으면 내일 밥 먹고 내일 밥 먹었으면 모레 밥 먹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지 마라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뇌에다 담아 척척 박사예요 그래도 한 번 마음으로 닦는 것보다 못하다 그 말이지 많이 쟁여서 아는 것보다는 청정무역하는 깨끗한 마음으로 한 번 깨닫는 것보다 못하다 이게 도노우예요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도노우예요 도노우예요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많이 외우고 익히고 하는 건 점수야 돈수로 해라 그러니까 이 육조당경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 거니 마음의 적극성이어야 해요 마음의 도닫는 마음이 적극적이면 토노가 줘야 해요 그런데 좀 기아가 태엽이 풀어졌어 슬슬 슬슬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왜 안 되냐 하면 1보 전진 2보 후퇴 이런 짓을 많이 해 갔다 후퇴했다 갔다 후퇴했다 그 사람은 평생 가도 그 자리야 결심이 없어 그러면 도노우길을 못 가는 거예요 도노우길은 돈으로 하는 말은 한 번 탁 다 깨달아버리고 한다는 말이 아니고 정각 탁탁 깨달아라 말이에요 마음으로 형상 없는 마음으로 탁탁 깨달아라 그래야 깨달음이 커서 대호가 된다 아시겠죠? 그런 공부법을 택해서 해라 늘 그냥 배우고 닦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은 평생 중생이라니까 그렇게 닦으면 안 돼 안 돼 좌선도 하면 말이죠 좌선도 하면 좌선을 할 때 한 20분 30분 하면 촉하다 그래요 촉하다 그런 견해를 간 분도 있어요 그런 견해를 갖는 분은 무시선을 숭상하는 사람이에요 그 견해가 나쁜 견해가 아니고 나쁜 견해가 아니고 무시선을 숭상하는 분이에요 좌선할 때만 선이 아니고 행동할 때도 다 선이에요 그러니까 꼭 앉아서만 좌선을 시간 벌려갖고 20분만 하지 더 많이 할 것 없다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가령 물을 가라앉히려고 할 때 말이죠 사람은 이렇게 동하면 어쩐가요? 흔들리죠? 흔들리면 말이죠 맑은 물도 말이죠 흔들면 말이에요 닦아져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맑은 물인데 왜 흔들면 닦아지죠? 그와 같이 우리 성품도 흔들리면 자꾸 흔들리면 닦아져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돼요 수행을 잘 닦은 분은 몸으로 전부 작용하면서도 마음의 흔들림이 없어 거의 손이다 말이죠 그런 손을 닦으라 그 손이 쉬운 것이 아닌데 그런 손은 지극한 경기에 들지 못해요 모든 것을 법으로 행할 수 있는 실력은 있어요 모든 것을 대해서 은혜로 은혜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이 사람을 받아도 은혜가 나오고 이 물건을 대해도 은혜가 나오고 이때에도 은혜가 나오고 그걸 이와 같이 은혜를 나오게 하는 선용 마음을 선용하는 그런 것은 통해요 그런데 독공으로 독공으로 한 번 가라앉힐 때 저만히 가라앉혀버리다 말이죠 그 실력이 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을 닦을 때 그게 스님들이 하루 종일 앉아만 있고 한 달 동안 앉아만 있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이제 배척을 당하죠 한 달 동안 앉아 있고 누가 너를 먹여 살리래 누가 너를 먹여 살려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다 방에만 앉아서 움직이지 않아 봐봐 사람 다 죽을 것 아니에요? 세상을 망하게 만드는 법이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본래 성품이 고요한 것만이 성품이 아니에요 본래 알겠죠? 본래 우리 성품이 고요한 것만이 성품이 아니고 작용하는 것이 성품이에요 작용하는 것이 생물이에요 고요하기만 하면 사불이죠 죽은 부처예요 우리가 무엇이 돼야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지극한 경제에 들려면 좌선 고요한 가운데 선을 닦는 그 선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런데 철이 없이 몸만 그냥 오래 앉았어 죽을 복잡고 오래 앉았어 그럼 병만 나요 병만 나 그러니까 아주 좌선도 지혜롭게 해야지 어리석게 하면 안 돼요 이런 것을 잘 터득을 해서 공부를 해나가야 되거든요 해능대사는 오랜 후에 조계산 보림사로 다시 돌아왔어요 대범사에서 육조단경을 해설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오랜 후에 조계산 보림사로 다시 돌아왔어요 중국에서 조계로 돌아왔다는 말은 보림사로 돌아왔다 조계사라고도 보림사라고도 그래요 이게 다 조계사라고 해도 조계산 보림사고 보림사라고 해도 조계산 보림사고 그래요 말을 이렇게 혼용해서 같이 써요 이게 당나라 때인데 당나라 때 불교가 막 성했거든요 당나라 때 중종이라는 임금이 홍인대사 밑에 해능하고 신수하고 두 분이 있었죠 수석 제자가 해능이고 신수요 신수는 점수 점수길을 가는 분이고 해능은 도노 도노 돈수 점오 점수 두 분이 성격이 극대적으로 달라 두 제자가 홍인대사 밑에서 컸는데 당나라 중종은 신수를 초등해서 국사로 모시듯이 모셨어 그런데 점수 점오를 행해오던 신수 입장에서는 이 해능을 못 따라가 그러니까 그 대왕한테 말을 말씀을 했어 본래 달마대사의 정통 제자는 해능이니 나오다는 해능을 초병해서 법문을 들으십시오 신수가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제 중종이 아 그런가 해능을 자꾸 초병을 해가 그런데 해능이 안 와 병이 나서 못 가고 있다고 안 와 그러니까 많이 있죠 어찌 안 가고 있어요 왕북에 가면 말이죠 좀 시끄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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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도력이 자꾸 상하죠 도력이 더 보완될 수가 없어요 손해보는 일이에요 도인한테는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신병을 핑계를 대고 안 갔어 중종이 그 칙사 설관을 보냈어 오늘 그 나눠드린 유인물에 설관하고 해능대사하고 대화가 있어요 그 칙사가 그 칙사예요 중종이 보낸 칙사 보내서 해능을 초청해서 병원이 안 오니까 설관이 그 해능이 말하기를 제가 지금부터 물을 것이 있어서 물으니 응답을 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대왕한테 가서 이대로 일이라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려니까 나를 대왕으로 알고 대화에 응해달라 그래가지고 대화를 해서 그 대화 내용이 거기 있어요 무슨 대왕인거니? 해능이 말하기를 선을 닦지 아니하면 도를 이루지 못한다 하는데 대사께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든지 도를 이루고자 하는 원력이 있으면 반드시 선을 닦아야 한다 그 말이죠 이 선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요 앞으로 공부할 때 선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나와요 나오는데 우선 도를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선을 닦아야 한다 그 말이죠 그에 대해서 왜 선을 닦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도유시모 도라는 것은 항상 형상 없는 마음 형상 없는 마음을 연유해서 깨닫는 것이니 도라는 것은 글이나 말이나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으로 한 것이 글로 되어가지고 지금 글로 전해져 오고 있거든요 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법이 스승을 통해서 말로 전해져 오고 있단 말이죠 그 말과 글을 통해서 배우는데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형상 없는 마음에 있는지라 마음을 연유해서 도는 깨닫는 것이니 그 말이에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마음으로 통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건 수행자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기제좌야 어찌 형상 있는 몸으로 앉아야만 하겠는가 어찌 어찌 기자 제좌야 앉는 자리에만 있겠는가 도가 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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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에 이르렀어서되 약견여래 보살야과 안고 눕고 하는 데에서만 본다면 이는 사도를 행하미라 시행사도 경에 이르기를 만약 열애을 열애을 안치고 눕히고 그런 데에만 본다면 이는 사도를 행하다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열애가 있어 신불 이뤄놓은 광명 열애가 계시는데 그 열애를 앉혀만 놔 병나가서 안 나가서 돌아다니기만 해요 그래도 병날 일이지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앉혀만 놓고 돌아다니기만 하고 그 사도라 그 말이에요 돌아다니는 사람은요 앉아있는 것을 비난해요 그 생불이 아니다 사불이다 부처님을 죽이는 거다 그렇게 비난을 해요 또 앉아있는 사람은 말이죠 돌아다니는 사람 보고 너는 말이지 근본을 몰라 너는 근본을 몰라 돌아다니는 거만 그러니깐 둘이 다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본래 우리 성품은 동하는 것과 정하는 것이 같이 있어 그냥 미묘하죠 우리 본래 성품은 우리 본래 마음은 아주 형상 없는 가운데 미묘해 모든 것을 갖추었어 현상 있는 것도 성품이고 형상 없는 것도 성품이고 모두가 성품이야 동하는 것도 성품이고 정하는 것도 성품이고 원망 부족 다 갖추었어요 성품이라는 것은 갖추지 않은 바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세상에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사람이 있고 초목이 있고 있잖아요 이건 왜 있는가 성품 안에 하늘과 땅과 사람과 초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지 진짜 없어 봐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 성질이 묘하게 갖춰져 있다 그것이 될 수 있는 성질이 묘하게 갖춰져 있다 진공 묘유 그래요 진공 아무것도 없다 피었다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선도 없고 악도 없고 법도 없고 완전히 피었다 그걸 진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진공한 상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진공하면서 동시에 묘유 가장 묘한 것이 있다 그 말이죠 그 묘한 것이 작용이에요 작용 선악으로 작용하고 동정으로 작용하고 작용이에요 그 작용에서 전진 반물이 내가 선악이 고락이 다 이렇게 퍼져 나왔다 그 말이죠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라는 자는 내 마음은 부처님인데 부처님은 빈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가복 찼으면서 텅 비고 텅 비면서 가복 차고 그런 아주 신령한 형상 없는 분이라고 말씀이죠 그런 걸 잘 오득해야 돼요 만약에 진공이라고 한다면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서 죽어버리지 뭐 진공이 뭐 그렇잖아요 그런 진공 상태는 우주에 없어 없어 진실로 마음의 본래짜리 성질과 근본을 잘 요달해서 그 마음을 공부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말이죠 공부한다 그러면 마음을 공부하는 거야 화장실에 갈 때도 마음이 화장실에 마음이 있어 없어 마음이 없는 것이 밥 먹을 때 마음이 있어 없어 밥 먹을 마음이 언제든지 마음은 있어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은 밥 먹을 때 공부하는 것이고 그렇죠 길을 갈 때 공부하는 것이고 무엇을 때에도 공부가 따라붙지 않는 것이 없어 이 때는 공부하고 저 때는 놀고 저 때는 쉬고 하는 것이 아니요 지혜로운 사람은 동정간에 활동할 때에나 쉴 때에나 잠잘 때에나 언제든지 공부라 공부라 아시겠죠 마음 공부는 그와 같은 거예요 마음 공부는 쉬임이 없어 그거를 원불교에서는 무시선 그래요 무시선 무처선 선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 차려야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냥 도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요 어쩌면 저렇게 큰 도력을 갖추었을까 그런데 거기에는 말이죠 때와 실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적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힘이 생기고 그런 밝음이 돌아온 거예요 그냥 공으로 돌아오나요 열혜라는 것은 안고 눕고 육군작용을 택하여 구함이 아니라 아닌 것이니라 그 말이고 하고 어찌한 연고인가 무소종래 영무속어 어찌한 연고인가 도원은 오는 곳에도 없고 가는 곳에도 없다 하십니다 제가 원로원에 있으니까 저는 어디 나가들 안 해요 왜 나가들 안 해요 초청을 안 해요 누가 왜 초청을 안 해요 늙었습니까 요새는요 늙으면 소용 없어요 늙은이는요 아무 소용 없어요 정치도 그렇지만 정치도 그냥 젊은이가 덕세하는 때지 늙은이는 그냥 명함을 못 내놔 그러듯이 어느 분은 근데 왔다 갔다 를 잘해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그분이 나를 볼 때 아이고 인산 저분은 심심히 먹었다 그래서 들겄죠 그러죠 그런 눈초리로 나를 보면서 잘 계신가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이 사람아 가고 옴이 없어 그랬죠 알겠죠 가고 오는 거에 너무 취미 붙이지 말아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이 얼핏하면 초청을 많이 받아 저도 그런 때가 많이 있었어요 초청 받아서 그냥 부르나케 돌아다니기만 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내게 도력이 조금이라도 생긴 것은 그때가 아니야 그때는 참 험황해 그렇죠 그래서 인생은 종막에 험황한 거야 삼성전자 회장님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어요 그 많은 재산가가 재산이라는 건 티끌과 같은 거다 그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전부 재산을 모으려고 그 피눈물을 다 짜는데 그건 티끌 같은 거야 쓰레기야 쓰레기 그런 말씀을 남기고 갔거든 그런데 그런 말을 평소에 들으면 아이고 자기는 돈 있으니까 그렇게 비난을 해요 그런데 참 싫담이에요 그렇죠 싫담이에요 그걸 정신 차린 사람은 속 차린 사람은 철이 든 사람은 그런 말을 참 잘 알아들어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험황하게 살면 안 되겠구나 험황하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제 요새 가을이잖아요 이제 요새 가을이잖아요 가을이 말하면 붉은 단풍이 말이죠 그냥 이번에 비가 박아서 다 떨어져 버렸네 내가 일감이 막 생겨서 그걸 다 청소해야 되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그걸 보면 허무하죠 허무하죠 낙엽이 다 떨어져 버린 거야 그렇게 허무한 거야 인생살이가 전부 다 그래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허무한 거야 왜 허무를 못 느끼는가 하면 실상 허무하지 않는 것을 본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허무한 것만 보고 살았어 제 생명이 이것이 다 허무한 건데 그것만 보고 살아 그냥 그것이 허무한 줄은 몰라 그런데 우리가 불문에 들어와서 대정사님 해명의 법도량이 와서 드디어 허무하지 않는 것이 있었구나 내가 그것을 철이 없어서 그 방면을 모르고 눈만 봉사처럼 이렇게 살았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면에 자꾸 힘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가 한량없이 전개되어 있네 전에는 못 보던 세계가 그런 세계가 한량없이 전개되어 있어 그러니까 마음공부 세계도 이만한 어마어마한 세계가 전개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공부를 해야 싫다운 것이죠 허무하지 않아 허무하지 않아 그래야 마음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공부를 해놓으면 형상 있는 세계 모두가 다 은혜로 돌아와 마음이 주가 되어 가지고 사람과 사귈 때 내가 일을 할 때 어떤 경계를 생사의 경계를 세울지라도 모두가 다 은혜로 돌아와 마음공부를 해놓으면 그러니까 마음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양무생멸 양무생멸 생멸이 없음을 만약 생멸이 없다 한다 없고 시여래 청정선 생멸이 없는 그 자리 생멸이 없는 그 자리를 여실하게 보면 바로 여래의 청정선이다 부처님의 청정한 선공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앉아만 있는 것이 선이 아니고 돌아다니는 것만도 선이 아니고 선을 잘 닦으면 생멸이 없어 낳고 죽음이 없어 생사라는 것이 없죠 선공부를 잘하면 차차차차 공포심이 없어져요 공포가 없어져요 공포라는 것은 생사에 대한 공포예요 생사에 대한 공포인데 공포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생사가 멸도되는 것이죠 생사에 대한 걱정거리가 없어져요 자유를 얻어 선을 닦으면 차차차차 생사에 대한 자유를 얻어 내가 선을 얼마나 닦았는가 반성할 때는 내가 생사 문제를 얼마나 해결했는가 반성해보면 알아 생멸이 없는 자리를 보면 바로 이것이 여래의 청정선인이라 그 말이에요 제법 공적 제법 공적 모든 법이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만법이라고 해서 일체 만물 일체 모든 법 가령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법을 설하시고 우리 대종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법을 설하셨죠 그도 만법이요 그도 법이요 또 이 세상 천지의 만물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만물이 있잖아요 만물 그것도 법이요 그것도 법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품은 법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품자리는 아무것도 없어 부처님도 없고 중생도 없고 법도 없고 법이 없어 그런데 성품을 벗어나서 작용하는 자리에 법이 있는데 법이 있는데 그 작용하는 자리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과 우리 소태산 부처님과 법을 설하셨다 이 말이에요 또 작용하는 자리에서 천지의 만물이 소생되었다고 말이죠 그것을 법이라고 그래요 본래 법이 없죠 본래 법이 없는데 잘 들으세요 우리 성품자리는 본래 법이 없는데 진리도 없어 이법이 없어 그런데 작용함으로 그 자리에 입법이 생겼어 그 자리에 입법이 생겼어 입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태양이 돌고 사람이 선악간의 마음을 쓰고 고락간의 생활을 하고 이 작용하는 것이 모두 입법이에요 선악, 고락, 생사 이런 것이 입법이에요 입법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중생을 위해서 설하신 그 고통받는 선악, 고락, 생사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설하신 법이거든 법이잖아요 그것은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주고받고 하는 것에 대한 치유법이에요 그걸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고 다스리는 법을 설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작용하는 자리에 있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보통 사람들은 법이 따로 있는 줄로 알아요 법이 천상계에요 하늘나라에요 극락 세계에요 별도로 법이 있는 줄로 알아 그런데 별도의 세계에는 법이 없어 법이 없어 아시겠죠 선풍의 세계에는 부처님도 안 계시고 법이 없고 없어 다 공이여 그걸 진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법이 어디가 있는 거냐 하면 이렇게 작용하는 자리에요 작용하는 자리에 동시적으로 있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악 고락 생사 이런 모든 문제가 마음의 작용에서 생겨난 거죠 그래서 마음의 작용을 조물주라 그래 마음의 작용을 조물주라 그래서 마음을 조물주라 그러는 거예요 믿어지나요 이 자리에 믿는 것은 공부 보통 공부실력이 아니예요 그냥 얼핏으로 막 빌거든 빌어 밖에서 주는 줄 알고 빌어 밖에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안에서 나타난 자가 나타난 대로 받는 것이 복이며 죄며 그런 것인지 밖에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치를 잘 달관해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공부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이 이치를 믿는 것이 신앙이고 이 미치를 닦는 것이 수행이에요 구경무증 구경에 이르면 증득함이 없다 구경에 이르면 증득함이 없다 증득이라는 것은 증득 지혜가 어두워서 지혜로서 증득 지혜를 얻음이 있는 것을 증득이라고 하는데 없고 나면 없고 나면 없기 이전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가령 선과 악이 있는데 악을 제거하고 선을 얻기로 자꾸 공을 들였어 그때는 악과 선이 동시적으로 있어 그런데 내가 악을 버리고 선만 지어내고 공부를 했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악을 다 지워버리고 선만 있으니까 선만 있으니까 그걸 선이요 뭐예요 선만 있으면 선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걸 지선이라 그래 지극한 선 선이라 말할 수 없는 선 지선 그러니까 그것밖에 없으면 그것이라도 그것이라는 이름을 지을 필요가 없어 이름이라는 것은 항상 상대성으로 지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구경 무증 구경에 이르면 구경에 이르면 정석한 바가 없다 정석한 바가 없다 기향 좌사 그런데 하물며 꼭 앉아야만 될 것이 있겠는가 그 말이죠 꼭 앉아야만 될 것이 있겠는가 앉고 서고가 없어 선이라 하는 것은 앉아야만 선이냐는 것 움직여야만 선인 것이 아니고 앉고 서고가 없어 선이라는 건 본래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6조 단계에서 혜능 선사가 혜능 대사가 가르치는 바가 선이라는 것은 앉고 서고가 없다 항상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선 선 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할 수 있겠죠 이 문답의 요지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가서 대방한테 말씀을 드리라 얼마나 상세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문답의 요지가 무엇인가 하면 보통 수행자는 생과 멸 생사 선과 악 지혜와 보내 등을 둘로 보고 상대 개념으로 봐 그런데 그걸 하나를 드러내요 다른 하나를 소외시키는 수행을 둘이 있는데 하나를 붙잡고 하나를 멸해버려 그런 공부 그런 공부를 처음에는 해 보통 수행자는 다 그렇게 선과 악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는 그 수행을 해 그런데 그 근본은 근본은 중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것만 잘 다스리는 이것은 버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변에 흐르지 않고 치우치지 아니한 중심이 선 중도의 정신력으로 정신력으로 이것을 취하고 저것을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우사가 본래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치우사가 없는 가운데에 치우사를 하는 거예요 이 공부예요 불교 공부라는 건 이 공부예요 보통 수행자는 치우고 사우고가 분명하죠 그런데 수행이 능은 분은 그러지 아니하고 중도정신으로 치우치지 않는 마음으로 치우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수행자는 그렇게 한편에 치우치는데 육조혜능대사의 주장은 서로 상대 개념으로 대처해서 수행하지 아니하고 상대 개념으로 보지 않아 중도적인 중심의 체를 잡아서 생과 멸이 본래 하나이다 내가 지금 죽어 내가 85세라니까 내가 그렇게 말해도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이제 곧 죽음이 올 거다니요 내가 나도 죽을 거이다 그런데 앞으로 10년간 도살 자신이 있거든 마음으로 산다 하면 사는 거예요 그런 관념을 갖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나는 늙었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런 관념을 갖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낫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그게 중도예요 그게 참 나아요 그게 성품이요 우리는 그걸 배우러 온 거예요 온불교에 와서 생사에 치우쳐 살려면 세상에서 살지 못으로 온불교까지 와서 그곳에만 다 가면 살아 그렇지 않아요 온불교에 오면 고생해요 몸으로는 고생해 생활로도 고생하고 마음으로만 행복한 것이지 마음으로 행복한 것은 행복한 것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왜 행복하냐 중을 잡고 있기 때문에 생사에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생사에 치우치지 않아 그것이 참나요 내 생명체다 중소적 입장을 확실하게 깨달아 갖고 있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늙어도 늙지 않고 죽어도 죽지 않는다 하는 것이지요 그를 불의문이라 그래요 둘 아닌 문 생과 사 선과 악 모두가 다 둘이에요 세상 세상 만물은요 저 조그마한 티끌도 둘이고 큰 하늘도 둘이고 전부 둘 아닌 것이 없어요 다 둘이에요 상대적이에요 그렇죠 하늘은 왜 둘인가요 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땅이 왜 둘입니까 하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빈 것과 가득 찬 것이 같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세상 만물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어둠호가 빛나는 것과 죽음과 사무와 전부 상대적 개념 속에 있어요 동정 속에 있어요 변화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참나는 성품은 둘이 아니다 두울이 대 둘이 아닌 자예요 그를 깨달은 것이 성품이에요 그런 깨달음이 없으면 슬프지요 만약에 내가 원불교에 와서 그런 깨달은 정신이 없이 산다면 참 슬픈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원불교에 와서 살면서도 허무는 허무대로 느끼고 울기는 울기대로 하면 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다 대중사님도 나같이 행복하지 못해요 아직은 절대 개념 행복이야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를 불과해서 불임은 돌이라 그래요 둘 아니다 둘이지만 둘 아니다 그런 돌이죠 지금 이 문답의 요지가 그래요 지금 그 칙사가 와서 내가 대왕한테 뭐라고 보고 오니까 그런데 이 대답을 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성품에는 선과 악이 없으며 생과 멸이 없으며 지혜와 본회가 없음을 깨져서 중도의 입장에서 상대적인 것을 능히 선용하는 선용하는 것이다 그게 만법 선용이란 말에 나왔어요 우리는 만법 선용을 해야 돼요 일체의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으로 깨닫는 것 모든 것은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되는 것이로구나 그렇다면 마음의 작용을 통해서 일체의 만물을 선용하자 선용해가 나오지 않도록 은혜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만법을 선용하자 내가 딱 대우면요 싫은 사람이 있어요 왜 싫은 거예요 그가 나를 배척하는 거야 괜히 나를 배척해 그러고 말이에요 내가 85세인지 아시죠 다 내가 천번반만 말했으니까 그런데 말이죠 75세 된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안 하네 그거 불쾌하고서야 안 하고서요 그런 마음이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장자가 될수록 상이 많은 거야 그와 같이 도력이 높아질수록 상이 있다 상이 있다니까 나는 훨씬 더 깨달은 사람이다 나는 훨씬 더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이다 이런 상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상만 모아버리면 네가 부처다 상을 하고 있으면 너는 부처가 아니다 아무리 닦아도 상이 있으면 부처가 아니라 그러셨거든 그 말씀이 이 말씀이요 아무리 닦아도 상대적 세계에 있으면 부처가 아니에요 절대적 세계에 있어야지 그 생각하고 행동이 절대 세계에 있어야지 그래야 부처의 행복이라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을 말이죠 자꾸 마음을 돌려야 돼 바꿔야 돼 세상에 이렇게 마음을 묶여 살고 흘리고 살면 불행해져요 자꾸 돌려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말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